영등포구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반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준영 의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길자 운영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첨단산업 소재 수출 제재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합의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무역 제재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가 없음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 국민, 사법부 모두를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준영 의장은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이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 구민들과 함께 일치 단결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